자 이번 8번호는 원환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면 하고요. 이번 홀에서 어벤져스가 이기게 된다면 그냥 끝이 나게 되고요. 게임 찬스에 성공한 휴이 이기게 된다면 이 마지막 골로 가게 됩니다. 박세미 프로 대 장승현 프로의 대결. 결합 добр 4강 대회 ooh 굿샷입니다. 안 맞았다. 스탠스를 좀 좁히고 약간 좁인가요. 적당해요. 어 아 벙커 쪽인데요? 너무 왔어 너무 왔어 오비야? 왜 어쩌겠잖아? 설맞지 않았어? 이 공 왼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김재현 선수의 공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잘 맞아서 정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지금 박세미 프로의 볼은 페어웨이 중앙에 안착을 했고요 네 박세미 프로가 세컨샷으로 일단 그린을 오바했지만 올려놨습니다 자 넌다는 마음으로 쳐 넌다는 마음으로 네 약 한 50m 되는데요? 들어간다면 혹시 연장할 수 있는 개도 있지 않을까? 한번 기대해봅니다 와우 와우 쳤어요? 컸어요? 뒤쪽 잔디를 막고 네 거기 러프에 좀 잠긴 듯한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벤져스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박세미 프로가 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신중하게 라이를 잃고 있죠 자 이제 파만 성공해도 2홀을 가져가면서 경기는 종료됩니다 버디 퍼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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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스터미를 던졌습니다 자 귀요미에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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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벤 세 번째 오우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